자 매트랩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트랩을 켜면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되고 매트랩은 중요한 창이 커맨드 윈도우입니다. 여기에 커맨드 윈도우 그리고 현재 폴더 폴더를 나타내고 워크스페이스 우리가 변수를 설정하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커맨드 히스토리 이런 걸 들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커맨드 히스토리 창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처음 할 거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는 계산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55-16을 하면 39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앤서얼 값에 39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앤서얼을 치면 39가 나옵니다. 이게 변수 하나의 변수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스칼라를 할당을 할 때 a이꼴 4 지정을 하면 이제 a라는 값에 변수에 4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b도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b는 3 그래서 4 플러스 3으로 해서 결과값을 계산을 할 수도 있고 a 플러스 b를 해서 결과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살표 방향 윗방향으로 하면 이전에 했던 게 기록들이 하나씩 자동으로 형성이 됩니다. 화살표를 위로 한번 올리면 이렇게 되고 두번 올리면 이게 되고 세번 올리면 이게 되고 네번 올리면 이게 됩니다. 자 화살표 위로 올릴 때는 이 방향으로 올라가고 내릴 때는 이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자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변수를 다시 지정을 하고 세미콜론을 누릅니다. 세미콜론을 누르면 아무 값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미콜론을 누르지 않으면 어떤 게 저장이 됐는지 결과값이 알려줍니다. 이렇게 스칼라 값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복소수 값은 i나 j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x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1 플러스 3 j 이렇게 하면 복소수 값으로 저장됩니다. 자 똑같은 거를 해보기 위해서 화살표 윗방향으로 화살표를 눌리겠습니다. 자 똑같은 게 나왔죠? 그리고 i를 설정하고 y에다가 1 플러스 3i를 설정합니다. 자 똑같은 값이 나왔죠? 텔레비전에서는 i를 쓰거나 j를 쓰거나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건 복소수고요. 포맷에 대해서 포맷 숏트 숏트를 하고 파이 값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효 숫자 5자리까지 유효 숫자 5자리라는 것은 숫자가 5개 나온다는 거죠. 소수증을 무시하고 하나 둘 셋 다섯 예를 들어서 파이 곱하기 10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맷 롱을 하면 포맷 롱을 하고 파이를 다시 하면 이런 식으로 포맷 롱은 열다섯 자리 유효 숫자가 나오고 포맷 롱은 포맷 롱은 포맷 롱은 포맷 하고 엔지니어링 나타내면 엔지니어링에서 많이 쓰는 세 자리 단위로 끊어주는 그런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자리 단위로 끊어주고 이렇게 해서 파일 곱하기 천을 한다면 집에 감성이라고 나타나죠. 곱하기 개주면 집에 부승 세 자리 단위로 끊고 앞을 나오게 됩니다. 이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세 자리 단위가 킬로그램 밀리그램 메가파스칼 킬로파스칼 이렇게 기가파스칼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자리로 많이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레이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나 벡터 매트릭스 이게 배열이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어주고 커서를 옮겨서 1 2 3 스페이스를 눌러서 이렇게 옮겨주게 됩니다. 엔터를 치면 이렇게 1 곱하기 5의 행렬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세미콜롬 하면 안 나오게 되고 여기 보면 A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보시겠죠? 그 다음에 세로로 형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라임을 눌러주면 그냥 세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 더블클릭해볼까요? 더블클릭하면 여기에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 프라임을 빼고 하면 가로로 형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직접 하고 싶다 직접 하고 싶다면 세미콜론으로 행을 구분해주게 됩니다. 세미콜론을 찍어주면 자동으로 한 줄씩 뛰어넘게 되고요. 그럼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3 곱하기 3의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가로는 쉼표로 해줘도 되고 한 번 더 이렇게 해줘도 되고 스페이스로 해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섞어볼까요? 섞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쉼표로 그냥 쓰지 않고 스페이스로만 구분을 하고요. 자 1행 적었고요. 2행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행 적었고요. 3행 7 8 9 그러면 이렇게 매트릭스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이거 트랜스포즈인데 트랜스포즈인데 이 프라임 넘기면 이렇게 다이아고널 넥시스 세 개를 기준으로 오른쪽 위에 있는 것과 왼쪽 밑에 있는 것을 바꾸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 A값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프라임을 해서 A에 저장을 한다면 2와 4와 바뀌겠고 3과 7이 바뀌고 6과 8이 바뀌고 1, 5, 9는 그 자리에 있겠죠. 자 센터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 가운데 다이아고널 액세스를 기준으로 대칭되는 것은 프라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변수 이런 변수를 알고 싶으면 who 라는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who를 누르면 우리가 제가 지정한 변수는 a answer b x y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저장이 되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who's라고 쓰면 이제 size나 메모리 이런거 클래스 이런거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a 그리고 각각의 a 값은 이제 각각의 엘레멘트를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1 하면 1번 값이 나오고 2 하면 아래 있는 값이 나오고 3 그러면 3이 나오고 a 4 그러면 이 값이 나오겠죠. 순차적으로 가게 됩니다. 1 2 3 4 5 6 7 8 똑같죠. 그럼 이걸 바꿔서 나타내봅시다. a 는 a prime 나타내면 바뀌겠죠. 다이아보날이 바뀌죠. 다이아보날의 기준으로 그 다음에 다시 a 3을 하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7이 나오겠죠. 7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고 a에 캔과 열을 그냥 넣어서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곱하기 3이니까 1 2 3 3 행렬이 되겠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4를 넣어봅시다. 4 4 7 1 1 4 4 4 1 4 여기죠. 아무 값도 없죠. 어떤 결과도 될지. 자 인덱스 익시기 매트릭스 디멘전스 디멘전스 3 곱하기 3인데 3을 넘어버렸으니까 이제 이런 에러가 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Z에 0 0 0 0 0 0 0 이런 거를 넣게 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0을 치면 다 복잡하죠. 힘들죠. 대신 제로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3 by 3 넷체엘스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C에다가 저장을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시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format을 바꾸면 format short format short 로 바꾸면 Z가 이렇게 나타내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걸로 원이라는 원이라는 변수의 2 곱하기 3을 만들어봅시다. 그러면 O1에다가 이런 값이 절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는 여기에 X를 누르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기 편하게 이렇게 꼼꼬다닐 수도 됩니다. 이거는 개인의 취향대로 바꿔가면서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싫다. 그러면 여기에 클로즈 클로즈 누르던지 언박을 하면 따로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다시 넣으려면 여기서 박 딱 하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콜론 연산자 연산자 자 1 콜론 0.6 콜론 3 자 이게 어떤 의미냐 1부터 시작해서 0.6씩 뛰어가면서 3까지 나열을 하라 이런 의미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부터 시작해서 1씩 뛰어가면서 3까지 나열하라 그러면 1, 2, 3이 나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열 됩니다. 하나에 더 예를 들어볼까요. 10에서 마이너스 1씩 감소하면서 5까지 가라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15다. 말이 안 되죠. 에러 같죠. MT 매트릭스 이렇게 뜨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맞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콜론은 우리가 매트릭스에서 행이나 열값 모두 선택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A를 보죠. A는 이렇게 되죠. 이 값을 같이 보면서 이용합시다. 여기 화작도 나와서 이렇게 옮겨주면 창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4, 5, 6을 함께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A에 이 행이죠. 이 행 콤마 이렇게 세미콜론을 넣으면 모든 줄을 선택하는 의미가 됩니다. 4, 5, 6이 나오겠죠. 이렇게 보면 그죠. 여기다가 1을 누르면 5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세미콜론을 하고 이 값은 A에 2 라고 2, 0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2, 0 값에다가 4, 5, 1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다 실행을 해놓으면 공격하면서 베리어브를 볼 수 있고 X를 누르면 베리어브를 지워지게 됩니다. 이제 라인 스페이스를 스페이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스페이스도 이제 세미콜론과 마찬가지로 등 간격인 행 벽틀을 행성하게 됩니다. 이거는 콤마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0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1 간격으로 나타내어라. 자 1, 0 2, 4, 2, 8, 1 이거는 0이 시작이고 1이 뜻이고 그걸 6개의 등분으로 나눠라. 1, 2, 8, 4, 5, 6 자 이거 10으로 나눠볼까요? 10으로 하면 이렇게 10개 1, 2, 8, 4, 6, 7, 8, 9, 9, 9, 9, 10 10개가 되죠. 그러면 이걸 1부터 10까지 해서 10개로 나타내라 이렇게 되겠죠. 1부터 10까지 20개로 나타내라 이렇게 되고 100개로 나타내라 100개 100개가 나오겠죠. 저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G 값을 저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올려야 되죠. 스크롤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값을 보려면 이렇게 2G 값 2G 값을 보면 이렇게 쭉 1부터 100까지 나와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화석표를 하면 시작과 끝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그 스페이스 로그 스페이스를 보면 로그는 지수적으로 등간격으로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2, 4 자, 이걸 본다면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 로그를 취했을 때 값이 마이너스 1이고 2면 10에 마이너스 1 10에 2승이 되겠죠? 이 사이에 총 4개를 하나 그랬으니까 이렇게 지수의 등간격을 행벡터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연산은 지수 여러 개가 있지만 기본적인 것을 고려를 하면 먼저 1 플러스 2 플러스 연산이 가능하고 마이너스 연산 곱하기 연산 나누기 연산 그 다음에 지수 위에 3승 8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연산 순서는 다른 컴퓨테이션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연산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팩터 연산 팩터 연산을 보면 2, 3 이런 게 하나 있고 2, 3, 4, 5, 2 이거는 A는 행 B는 열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찰을 해보면 A는 A는 B는 B는 열 이렇게 부분되어 있죠? B는 열 자, 그래서 A 곱하기 B를 넣으면 이제 매트릭스 연산이 벡터 연산이 이렇게 계기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에다가 A, 2, 3 4, 5, 6, 7, 8, 9 이렇게 값을 넣고 결산을 하면 A 곱하기 B 결산을 하면 매트릭스가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매트릭스가 서로 맞지 않으면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행 B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이 되고 원소별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원소별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help log 로그 함수에 대한 그 help 값이 나타나게 되고요. 어떻게 써라 이런 거를 설명을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원 봤죠? 원 원에 대한 함수가 없네요. 엽니다. 이렇게 help once 그러면 once를 어떻게 써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n은 변수 n을 넣으면 n by n 매트릭스를 만들어낸다. 이런 거죠. 이렇게 참고로 하면 되고요. 내장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letlap에서 미리 설정을 해놓은 값들입니다. 이제 one이나 zero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죠. 많이 쓰는 거죠. sin 10 이런 식으로 함수가 미리 정의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10 log log 10 그죠? 미리 설정이 된 것들 우리가 많이 쓰는 함수들 exc 10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square root 루트 값 루트 스쿼트 루트 2죠? 루트 2 값은 이렇게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장된 함수를 자유자재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이제 매트릭스를 서로서로 그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t 시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응용을 해서 라인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1부터 0부터 1부터 10까지 50개 나타내라. 50개의 값이 생기는 거죠. t 값을 빕시다. 자 x축으로 이렇게 하나의 행으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우리가 y를 어떤 함표로 할까요? t 제곱 빨라스 3 과비 t 빨라스 3.9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y가 계산이 됩니다. y 함수 계산이 되죠? 그러면 y와 t가 같은 같은 dimension을 가진 함수입니다. 이걸 플러스 해보면 첫 번째는 x축에 들어갈 걸 적고 콤마로 y축에 들어갈 걸 적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엔터를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제 이 그래프에다가 title 그리고 그리고 x축 y축으로 넣고 싶으면 title 이라는 함수를 쓰고 이 안에 plot 올드 y t 이렇게 쓰면 title 타이틀이 생겼죠? 그다음에 똑같이 x 라벨 라벨 레이블 똑같이 t y y 라벨 y 입니다. 문자는 이렇게 프라임 안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y가 생긴게 보이고 t가 생긴게 보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릴 때 이러면 데이터 포인트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데이터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 플러스를 이용하고 데이터를 우리가 설정해줍니다. b는 블루 칼라 o는 마킹 마커 이렇게 두개만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데이터 포인트 50개가 쫙 찍혔죠? 라인과 같이 보려면 라인을 넣어주면 라인과 같이 됩니다. 자 이런거는 help 플러스 여기에 들어가면 어떤식으로 우리가 이 값들을 설정할 수 있는지 쫙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라인 위스를 이용해서 변환시킬 수가 있고 R은 레드 칼라 이런식으로 다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자 블루 그린 레드 라인 마젠타 마젠타 옐로우 블랙 화이트 코 포인트 서클 이렇게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자 우리 이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셉척척을 넣고 여기다가 똑같이 플러스인데 R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레드죠? 자 컬러가 바뀌고 있죠?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해볼까요? 또 해보면 포인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로 바뀌었죠? 플러스로 바꾸면 플러스 마킹이 되고 여기에 트라이앵글 위쪽으로 보이는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솔리드 라인이고 대시라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라인 마킹을 없앨까요? 마킹을 없애고 대시라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렸습니다. 그래프를 두 개 동시에 그릴 때 차이를 주면 뭐가 뭔지 쉽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